물가상승률이 내 소득보다 높아진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양이라는 것 자체는 꿈도 꿀 수 없는 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도화입니다. 오늘은 4천만원으로 노후자금을 해결해 보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으로 노후자금을 해결하는 방법 노후자금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생소한 자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한 달에 한 번 쓰는 가계부라고 해가지고 지금 큰몽에서 절차안리에 판매 중인 건데 그 가계부에 제가 엑셀 파일로 저장해 놓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보통 여기 지금 30 잘 안 보이시겠지만 38이라고 써 있는데 38세 이거는 입력하면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8세 이런 자산이나 이런 관리를 시작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퇴를 65세에 가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27년 정도 이제 돈을 벌 기간이 남았는데 은퇴 이후에 우리가 평균 수명 요즘 85세 90세 100세 된다고 하는데 85세만 잡아도 20년 동안을 소위 말해서 놀고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2의 취업을 통해서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금들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그림을 제가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보통 이것은 제가 그냥 38세에 컨설팅한다는 기준을 잡은 것 뿐이고 보통 20대에서 20대 후반 이 정도 기간에서 우리가 보통 자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의 부제에 30, 40대도 꼭 보시라고 한 것은 젊어서 빨리 시작을 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부제를 그렇게 넣어 봤고요. 그리고 은퇴라는 것이 과거만 하더라도 65세까지는 정년이 웬만큼은 다 보장되는 직업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떠한 직업을 막론하고 은퇴시기가 50세, 55세 빨라졌습니다. 즉 돈 벌 수 있는 기간, 내가 평생 동안 공부해서 내 전업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고 노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말 그대로 여기 제가 표시해놓은 건 85세인데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 기간, 놀고 먹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2의 취업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본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아지는데 은퇴시기는 빨라졌고 평균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에 제2의 취업을 기간도 이제 앞으로는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정도 세대만 되더라도 노후자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자식들이 부양하는 게 어떤 당연지사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30, 40대의 젊은 층들은 대비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50대, 60대의 과도기에 계신 분들, 즉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는 개념이 잡혀 있으셨고 내가 노후를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은 부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과도기에, 즉 끼인 상태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노후자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노후자금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건지 제가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이 시점을 그냥 급여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급여고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은 과거에는 이 밑에 정도 시점에 어떠한 소비, 생활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유공간, 이 정도의 여유공간을 통해서 어떠한 부양도 할 수 있었고요.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었는데 이 그래프가 현대화 되다 보니까 소비는 점점 더. 물가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가상승. 그렇지만 급여상승률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빗살무늬 제가 하는 자금들, 이런 자금으로 어떠한 부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 사실 물가상승률이 내 소득보다 높아진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양이라는 것 자체는 꿈도 꿀 수 없는 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왜 발생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 물가상승이라는 건 수익입니다. 그런데 급여라는 것은 고정비용이 될 수 있겠죠? 고정지출이 될 수도 있고 고정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늘리고 고정지출을 지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경제순환에 대한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든 선진국으로 진압하기 위해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장치들이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이어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디벨로티드, 완료형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노후자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안 좋은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자금을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즉 임대소득.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대소득을 받아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자본소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젊은 층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관리가 함께 포함이 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활동이나 어떠한 지적 수준이 젊었을 때 같지 않을 때 부동산이라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임차인들이 전화와서 갖가지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이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도 사람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것들을 나중에 노후에 편하게 내가 은퇴해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임대소득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수천만 원대 이상의 단위가 된다면 대부분 자산운용사, 자산관리회사 이런 데에 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후의 100% 임대소득으로만 살기에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5천만 원의 작은 돈으로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입지 좋은 노후주택을 노려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좋은 노후주택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본소득에 대한 상당한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작은 금액으로 노후자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의 자산 증식을 통한 어떠한 연금 제도, 즉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것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어떠한 자본의 변화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이 있을 수 있겠죠. 주택연금을 제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연금의 형태가 임대소득과 차이점이 뭐냐면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자산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이걸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택연금이나 이런 형태는 내가 그동안 관리되었던 내 자본 자체를 연금 형태로 전환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동산 자본을 100% 전환해야 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떠한 자산의 형태, 즉 임대소득의 형태를 50%를 가져간다면 안정적인, 즉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나오게 되는 어떠한 연금의 형태로 50% 정도 전환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4천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 세 군데 조합원입니다. 사실상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 가장 알짜배이 같은 경우는 제 명의가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제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외로 하는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의 플러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의 역세권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한 가지 그냥 추가적으로 좀 곁다리를 설명을 해보자면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지하입니다. 근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계단을 올라가야지 나오는 지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입구가 북쪽으로나 있어서 입구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그곳이 지하인 건 맞는데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면 1층에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집이 있습니다. 즉 현상적으로 보면 2층인데 등기부 등본상의 지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싼 매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보도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도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상당한 메리트인 거죠. 나중에 이 주택을 연금 전환을 해버리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한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을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실질적으로 제 돈은 천만 원이 투자가 됐고요. 여기도 입지상으로는 지하철역의 보도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반지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임대 소득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건물만 깨끗하고 제가 수리를 잘 해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싸게 월세를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위치상으로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의 GTX 예정지이기 때문에 10억에서 한 15억 정도로 나중에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 이슈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향후 그냥 완료가 되면 7억에서 10억 정도의 호가하는 주택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부담금은 두 개 다 합치면 자기 부담금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출이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향후에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위에 거 첫 번째 거는 부동산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자료지만 저는 이것은 그냥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총 4천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자기 부담금이 못해도 이거 두 개 합치면 3억에서 5억 정도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출로 이루어져서 이 자본소득으로 인한 상승률을 제외하고 난다면 10억에서 그 이상 가는 자금들이 확보가 돼서 저는 나중에 향후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내 노자금을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잔액이 물려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현상 유지만 하는 데서 살기 바빠서 나중에 남는 게 이 자금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저는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부동산 임대를 해봤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해봤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관리가 정말 쉽지 않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수천만 원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다 이거를 자산운용사관, 관리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이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어느 정도 내 노자금을 한 군데서 뽑는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임대소득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은 어떤 연금의 형태 그리고 뭐 지금 개인연금이나 또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율적으로 분산시켜 놓으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노자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 영상들을 젊은 층에서도 봐야 되냐. 빠르면 20, 30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시 이 영상을 40, 50대 중년들이 보고 계시다면 자녀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이 시점을 만약에 취업이나 취업의 시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보통 용돈을 받았습니다. 필요 자금이 50에서 용돈 100만 원까지 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부자라면 그 이상도 주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자금을 쓰시다가 취업이라는 형태가 되면 자금이 이렇게 빵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필요 자금도 평소에 취업하기 전에는 50만 원이면 충분했던 애가 취업을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취업을 하게 되면 옷도 사야 되고 어떤 필요 경비들이 다 많이 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내 필요가 소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이 빚금금 이 자금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중년의 모습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혼 시점에 부동산 자산을 갖게 된다. 무리를 좀 해서라도 부동산 자산을 갖게 된다. 내 소유를 갖게 된다. 결혼하는 시점이나 이럴 때 조금 더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자산을 갖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젊었을 때 제가 이 빚금금 이 자금들이 그냥 소비로 흘러가기 전에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다만 4천 5천 이라도 모으셔서 저와 같이 이 있지 좋은 노후주택에 대한 투자 방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은 되게 쪼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어떠한 내 자금들이 미리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제가 영상을 하나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한 달에 지금 크몽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 가계부의 부분인데 이것을 체크하고 안 하고 노후 자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필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은 다 대체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거나 학비를 결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자금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 대체제가 있어요. 학비나 이런 것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무리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학을 가는 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렇지 않아도 자기 꿈을 이루는 데는 다른 여러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 자금이라는 것은 대체제가 없어요. 가장 큰 자금이 들어가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준비를 하려고 하다면 너무나도 큰 힘이 들지만 20, 30대, 사회 초년생 때 잉여 자금이 많을 때 이 자금들을 목돈으로 우리가 눈덩이 요가처럼 언덕 위에서 이걸 굴려놓는다면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커피 한 잔 아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보다 더 큰 태풍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반드시 젊은 분도 보셔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